엄청 귀여운 거 알아? 지금 나도 보고 싶다 효정이 날 째려보고 있어 날아? 자리 잡은 거야? 이 망토 이거 찍찍이만 할까? 찍찍이? 찍찍이 1도 안 거슴겨 아이 한 거슴겨 불인데? 뭐가 저를 안 거슴겨 거짓마법사네 이거 대마법사 견습마법사같아 대마법사같은 없어 꼬복아 꼬복아 꼬복이야 하하하 나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됐어 이거 으흠 으흠 흐흐흐 꼬복이 마법사네 이렇게 딱 아 todos 꼬복아 꼬복이 마법 이거 쓴 상태에서 먹을 거야 꼬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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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탱이네 하나 더 줄까? 이틀 벗고 언니는 귀여워? 너무 귀여워 잘 어울리네 어헤헤헤헤헤헤 이제 꼬불이 영화 해볼까? 응 꼬불이 영화 써보자 어 되게 가만히 잘 있는데 쵸비? 꼬비 꼬부가 꼬부가 좀 해봐 간식 간식 꼬부가 간식 맛있죠? 꼬부가 간식 꼬부가 간식 꼬부가 간식 너무 많이 먹네 꼬부가 한테 너무 작다 아 너무 크다 우리 애들한테는 더 크네 그립니다 쵸비 표정 봐 쵸비 왜 그래? 쵸비 표정 꼬부가 간식 먹고 싶더라도 한가봐 어이구 너네 아버지 안 나네 빨간거 시져볼까? 어허 너무 귀여워 삐잉 엄청 귀여운거 알아? 이따 돌아오시면 돼 쵸비 쵸비 엄청 얌전하네 쵸비 표정이 날 째려보고 있어 날아 엄마 지금 혹시 째려보는거야? 아 귀여워 아 장 싫대 꼬부가 쵸비야 아빠 좀 봐봐 과정관에서 애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지 않나 룰루룰루룰루룰루 괜찮이구만 아니야 꼬부가 오라는 건 아니었어